클락 트로피카나 스텝셜 나오겠습니다. 섹션 1 다이아널 빼앗 빼앗 다이아널 대각선 포워드 포워드 코라톤트 레프트 하면서 사이드 터치 코라톤트 레프트 하면서 사이드 터치 코라톤트 레프트 하면서 히치 한 다음에 힙펌프 오른쪽으로 두번 세븐 에잇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탭하면서 누르고 코라톤트 라이트 탭하면서 프레스 눌러주고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배 에잇 섹션 3 어깨 신이 하면서 백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크로스 산바 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락 리커버 카운트 원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식 세븐 앤 에잇 섹션 4 크로스 어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볼타 턴 270도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하면서 270도 볼타 턴 합니다 크로스 하면서 하프 턴 사이드 크로스 하면서 코라톤 스케치 스텝 안쪽으로 바람 그리면서 라이트 왼쪽 바람 그리면서 레프트 오른발 크로스 앤 발 백 카운트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풀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노 탭 노 리 스타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